오늘 어떤 간증 4268의 주제는 주만바라볼지어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운전을 할 때 만약에 앞을 앞만 바라보지 않고 뒤를 돌아본다거나 옆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한순간에 사고가 날 수 있고 돌발 사건이 앞에서 터진다면 바로 죽음과 연결되겠죠.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자는 앞만 주시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나침판이 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운행자가 되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에요. 이미 에덴에서 추방당한 마귀겜에 빠져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에 와서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막 욕하죠. 넘어지도록 지옥 백성만들께서 사방에서 욕해요. 그래서 그 욕에 눈길을 돌리는 순간 바로 마귀 사탄의 그 욕에 빠져서 죽음의 구름통으로 빠지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에 오직 주만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십니다. 주만 바라보라. 운전자는 암만 주시해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한두팔거나 욕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많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이 전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는 산대 사역 중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들었죠. 그러니까 바다에 빠지게 될 만큼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배를 타고 저만큼 멀리 떨어져서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다 이제 해가 쳐물자 다들 이제 또 꿀뿌리 이제 그 들판에서 흩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있는데 무리로 예수님이 저벅저벅 무리로 걸어오는 것이 보여요. 그러자 아 저건 귀신이다. 인간이 저렇게 어떻게 무리로 걸을 수 있는가.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그 뉘씨냐고 물었죠. 귀신이다 하면서 뉘씨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걸어오시는 무리로 걷는 걸 보고 베드로가 주여 나도 좀 무리로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리로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맨 처음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무리로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이렇게 확 부으니까 갑자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바람이 불자 순간에 예수님만 바라보던 베드로의 눈이 바람을 본 거예요. 세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저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하소서 했을 때 걸어라 그렇게 허락했을 때 예수님처럼 무리를 저벅저벅 걷던 베드로가 순간 바람이 불자 바람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자 베드로는 순식간에 점점점점 물에 빠지게 되니까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두려워하느냐 바람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오늘 주만 바라볼지어다. 베드로가 바람을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출렁니자 그걸 두려워하고 바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봤으면 물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만 바라볼지어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걷다가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냥 두려움에 빠져서 바로 물로 슬슬 들어갔을 때 주여 나 좀 구해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 서시자 올라가시자 이제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결이 파도가 치면서 배 속에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도 모르시고 깊은 잠에 빠져서 그냥 주무시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주님은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그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길래 그 파도까지도 명령하여 잠잠하게 하는가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싸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그러고 천망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는데 자기들이 죽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아무리 태풍이 불고 뭐 저기 배가 가라앉아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야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천망하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파도를 꾸짖으시고 꾸짖자 파도가 갑자기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천망하신 거죠. 참 베드로가 바람을 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았다면 바다에 빠져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파도와 세상의 바람을 늘 그쪽을 바라보고 신경을 쓰고 그렇게 주만 바라보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은 고통을 동반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주만 바라봤을 때 그 평온한 마음이 다 흔들리게 되죠.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는 우리 크리스토인들은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갈 때 그 마음에 평강이 가득 차고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는 참 구두쇄셨는데 유명한 구두쇄예요. 집을 엄청 그 당시에는 단 칸판에 방도 있고 초가집도 있고 그러던 시절에 아버지께서 우리 집을 지으실 때는 호텔이나 병원을 짓는 줄 알았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큰 집을 지으시고 분수를 내고 연못을 파시고 밑에 보일러실에는 그때 당시는 단수라든지 전기가 정전이 자주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단수가 되거나 정전이 되면 지압물이 퍼서 욕실에 수세식 변기로 대체되고 냉장고가 우리 한국에 아직 보급되지 않을 때 전기가 12시에 단전이 되어버리면 지하실에서 보일러가 가동해서 발전기를 일으켜서 그냥 냉장고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크게 하시면서도 자식들한테 용돈을 적게 주고 월사금을 제일 끝에 4개 만드시고 노트도 다 떨어져도 뒷자까지 다 썼을 때 난 노트 뒤 껍데기까지 써본 적 있어요 그렇게 아주 짜고 구두셋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뭐 어려운 고학생들을 돕고 장학재단을 만드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 구두셋인 아버지께서 내가 이제 서울로 미술대학을 가게 됐을 때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자식들한테 아주 짜게 구우시고 뭐 뭐 저기 집도 보일러를 기름보일러를 저기 뗀 집이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전부 연탄보일을 1969년도 뭐 70년도에는 기름보일러 뗀 집이 서울에서도 별로 없던 시기에 기름보일러를 한 4만원어치 정도 하면 천장 높은 2층 집이 충분히 뭐 욕실에 온수 넘치도록 쓸 수 있고 그렇게 큰 대식구가 사는 집인데도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일파동이 나고 난 다음에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만 보일러를 돌리고 또 가족들이 딸들이 넷이나 되니까 뭐 요걸 할 때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지 마라 둘씩 들어가라 뭐 욕조 같은 것도 뭐 그때 당시에 독일식 욕조를 갖다 넣으니까 욕실이 크죠 요즘같이 이렇게 적은 욕실이 아니고 한 4, 5배도 큰 욕실이니까 자식들 2명씩 3명씩 가서 욕을 해라 아껴서 써라 그런데 그런 아버지께서 내가 서울로 미술대학을 갔을 때 아주 개인 모델을 개인 누드 모델을 쓸 수 있도록 다른 학생들은 다 이제 강의가 끝나면 다 이제 뭐 데이트도 하러 가고 뭐 다방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이러고 하는데 나는 학교 정상적인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작업복 입고 이제 작품을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내가 아버지가 개인 모델을 이렇게 살 수 있는 돈을 보내주셔서 내가 그 개인 모델을 날마다 이렇게 쓰면서 계속 혼자 남아서 밤 11시까지 그렇게 작품을 하고 또 이제 하숙집에 오면 하숙집에서는 밤 11시가 되면 밥을 안 차려줘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내가 이제 방학 때 집을 가니까 살이 엄청 쪄서 가니까 어떻게 쪘냐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느냐 그래서 하숙집에 작품하고 밤 11시쯤 가면은 밥을 주지 않아서 너무 배가 고파서 식빵하고 버터를 갖다 집에다 두고 계속 밤이면 그걸 먹고 잤다고 그래서 살이 이렇게 쪘다고 그랬더니 친정 아버지께서 일하는 집에 일하는 애를 하나를 해서 밤이면 혼자 무서우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그 작업실에 와서 데리고 밤 시절에 먹여서 오게끔 이렇게 참 많이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에 가서 강의 다 듣고 나서는 작품하고 밤 10시 11시 반쯤 되면 통금이 그때 있었을 때니까 그때 일하는 애가 이제 도시락 갖고 와서는 내 작품 다 끝나면 같이 이제 이제 집, 방을 얻어서 이제 또 해주고 이렇게 이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 뭐 도서관 에서 책 빌려오고 작품하고 뭐 많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젊었을 때니까 다 이뻤을 때죠 날씬하고 이뻤을 텐데 그때 여러 뭐 명문대 뭐 학생들이 뭐 축제 파트너로 많이 따라오기도 하고 그런 거 있었지만 큰 눈도 팔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다 이런 큰 돈을 그 구두 세인 아버지가 나한테다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내가 이러면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가 절대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내가 명동 가서 옷을 한 벌 사고 구두로나 핸드백을 샀다면 그것보다도 수십 회를 더 내가 작품을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됐어요 난 내 마음속에 어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도 뭐 미팅이니 뭐니 그런 것들을 많이들 하고 그랬는데 어 어제 음 어 그 작품만 하고 우리 아버지가 어 어 나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를 내가 잘 아니까 다르게 어 참 어 그렇게 많은 독서와 작품하고 어 또 어 우리 아버지가 실망하지 않도록 어 대학 시절에 그 일반 음 그 작가들이 전시를 내가지고 이제 거기에 입상을 해서 이제 그 상장을 이제 보내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어 오직 그때 당시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나에게 예 요구하시는 거 바라는 거 그것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바르게 예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보지도 않고 내가 서울 유학 와서는 우리 아버지 돈을 여기서 낭비하고 가면서 그 돈의 그 돈의 가치만큼은 내가 더 이상 배워야 된다 그러는 어떤 사명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우리 친정아버지처럼 언제나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한테 기대를 많이 하시고 어 어 늘 내 등 뒤에서 도우신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은 얼 흥분되고 즐겁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어 그리고 어 어 그 그 우리 친정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와 어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도 좋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 그걸 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걸 어 이해하는데 어 나는 우리 친정어머니보다는 어 그 무섭고 구두세이신 우리 아버지하고 관계가 자식들 중에 제일 좋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나를 많이 사랑하시고 나는 나한테 이제 내가 용돈을 주라 하는 거나 그러면 다른 자식들보다는 아주 쉽게 내가 돈을 타니까 다른 형제들이 난 미워했어요 어 어 좀 어 편애를 많이 하시고 나한테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랬던 것은 이해는 돈을 주면 참 그 그 기쁘 이 돈을 줘도 기쁘다 이한테는 돈을 써도 그래 거의 내 몸이 부서져라 작품을 하고 어 또 어 참 어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 사람은 어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권해하게 되죠 젊은 시절에 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일수록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어 열심히 살아 살았는데 결국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 거구나 어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니까 예수를 믿지 않을 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어 열심히 성실하게 산 사람일수록 더욱 그 것에 대해서 벽에 부딪힌 거죠 어 그런데 어 어느 해 어 박덕배 교수님이라고 어 뭐 그때 당시 서울대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 법학통론회를 교양강음목을 우리 학대학에 이제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강의 끝나면 인생은 즐거워 하면서 다 책 몇 권 끼고 가서 다 다방에 가고 뭐 뭐 미팅 가고 막 저기 데이터 부르는데 나는 이 세상에 온 우주에 뭔 무거운 집을 나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늘 고뇌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언제나 그런 어 책을 많이 읽으면 이럴 수록 더욱 그런 것들로부터 가중하게 압박감을 느낄 때 그 교수님이 한 번은 이렇게 강의실에 들어와서 젊은이들이여 고뇌하시오 고뇌하시오 예 젊은이들이여 고뇌하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젊은 시절에 많이 고뇌를 하라고 그렇게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뭐 니체를 읽고 쇼펜하우를 읽으면서 어 방황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좋은 어 나의 많은 고밑거리였구나 어 그래서 바른 길로 어 정 정도를 밟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요구한 대로 헛지도 않으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을 때 그런 고뇌에 부딪혔을 때 많은 독서를 통해서 그랬던데도 어 그때는 어 해답을 어째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참으로 죽음이 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 오직 어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과 어 죽음에 대한 어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 오직 주님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많은 돈을 투자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인류의 어떤 무엇을 제시하라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가지고 저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감을 잡게 만드시더라구요 아 그래서 내가 아 나는 아 나는 세상을 바라볼 때 뭐 여러가지 뭐 세상 것들이 나를 많이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지만 내가 거기서 눈을 돌리잡고 바로 하나님은 주만 바라보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것을 이렇게 청사진으로 보여주신 거에요 그래서 아 하나님은 아 나의 아버지와 관계와 나와 관계가 너무 유사했어요 예 그 아버지께서 나를 강하게 키우고 채찍질하시고 돈을 적게도 주시고 만 넉넉하게도 주시고 연단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를 채찍질하고 또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고 참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서도 늘 사랑으로 또 감싸주시는 것을 음 예 그래서 이제 참 에 그 내 육신의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어 어 오늘 지금 내 나이가 이렇게 뭐 기껏 돼야 한 내일 모레 80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82가 평균 수명이라 하잖아요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런데 평균 나이로 치면 10년도 안 남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꿈을 갖게 하시고 나에게 어떤 책물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걸 볼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남이야 무슨 이웃집이 빌딩이 높이 올라가는 그런 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몇 사람들을 일부 구원받을 몇 사람은 오직 주만 바라보고 마지막 날에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을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 시절에 서울 와서 아침이면 학교 가서 강의 끝나면 조각실에 들어가서 작품하고 밤 11일 또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 식사한 다음에 도서관에서 그날 읽을 책을 빌려오고 날마다 또 책을 갖다 주고 새로운 책을 읽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정도만 걷고 내가 거기서 서울에서 돈을 얼마나 낭비했으면 아버지한테 죄책감을 느끼고 더 이상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우리 아버지를 땅에다 묻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통곡을 했지만 그 아버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더 크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심으로 더 풍요롭고 더 거대하고 더 큰 뜻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 그날까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죽으면 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의 내 집을 보여주시고 내가 거기 가서 참 하나님이 따주신 그 메론 같은 하늘 과일을 내 황금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이런 참 놀라운 그런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이 천국을 올라간 다음부터는 천국에 있는 군대를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더라고요 천국에 있는 군대를 천국을 한번 다녀오고 황금 계단을 받고 올라간 다음부터는 내가 원수로부터 많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천국 군대를 내 지상으로 보내시는데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와 천국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볼 때는 내가 헛은 길로 가지 않고 젊은 시절을 참으로 많은 학구적으로 공부만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서 오직 주만 바라보았더니 나의 모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주님을 통해서 나의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그들에 대한 약속과 그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갖게 함으로써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이 세상 다른 것들을 다 시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삶은 너무나 희망과 소망이 넘치고 참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품성이라고 생각하고 주만 바라볼 때 세상에서부터 오는 모든 고통과 고뇌와 괴로움들은 다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가 지금 4268 이 설거를 주만 바라볼지어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았는데 여러분도 오직 세상에 너무 고통스러운 걸로 가득 차있는 이 세상에 바람이 흔들리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오늘은 추워서 그냥 실내에서 잠시 후에 여기에서 축도를 어떤가 지금 4268에 축도를 해드리겠습니다